XSFM입니다. I, D, W, K 아, 이 과정에서 국감을 활용한 거예요? 2019년 11월 첫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윤석열 PD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PD입니다. 낮에 김민아 아저씨하고 저희가 녹음했죠. 진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새 전화기를 보고 기두주 걷고 제가. 아, 그렇습니다. 기가 많이 새서. 그리고 지난주에 체력적인 타격이 있어가지고 그 여파를 우리 둘 다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네, 네. 삭신이 쑤십니다. 빨리빨리 광고를 읽고 오늘 초대할 방송작가유니온의 두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집어 콕김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빗그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정상적인 면역 기능 관리는 매일매일 NK365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집어 콕.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국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당 정치인으로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승하고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 대국민 사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지난 추석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는 터에 원하시는 고객에 다 팔지도 못한 채 품절되었던 무릎핀. 저희도 무릎 아픈데 못 샀습니다. 재입고가 언제 되냐는 열띤 문의 속에서 따끈따끈하게 재상생되어 입고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알력이 따끈따끈하지 않습니다. 네. 공식 인증 판매처입니다. 저희가 액세스몰에서 30% 단독으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제 값으로 사는 게 좋다라고 제가 언제나 이야기는 했는데 저는 두 얼굴을 가진 자본가죠. 뒤에서는 이제 업체에게 제발 좀 깎아달라. 네. 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몇 년 동안 빌고 빌어서 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타 시장 가격을 결환하는 판매처들은 본사에서 제품 보증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격과도 경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액세스몰은 본사에서 직접 제품을 보증하고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입니다. 무르피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야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니 걱정 마시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부모님께 말이죠. 공식 인증 판매처에서는 유일하게 액세스몰에서만 특별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메리트입니다. 제가 요새 광고 기법을 많이 경험 쇼핑을 보면서 익히고 있거든요. 이런 스킬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기. 공식 인증 판매처에서는 유일하게 액세스몰에서만 특별한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주는 거요? 홍진호 기법이라고 할까요? 올 국정감사 기록실 과방위 시간에 저희가 이미 한 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MBC만 도입 안 해서 생겼던 일에 대한 문제. 그럼 다른 회사들은 무슨 2, 30년 동안 멀쩡하게 잘하고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건 이미 청취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다른 회사는 작년에 또 욕먹어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나마 1,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꼴찌가 MBC였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동 탄압을 받아봤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갑자기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 옛날에는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났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당장 PD수첩팀에서 저한테 전화 걸어서 뭐라 그럴 건가요? 그런들? 그냥 돈 주고 받나? 좋은 분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끔 찾아보셨을지 모르겠는데 MBC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간간히 누군가 보는 오후 2시의 뉴스 회전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편의 포메과 비슷한 연예인입니다. 좋은 말 하나도 안 해주네? 비슷하지만 독창적인 점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한 작가 문제를 야당도 여당도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BC가 표준 계약서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자체 계약서를 들여다보니까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이 들어가 있더라. 작가가 일방적이겠습니까? MBC가 일방적이었겠죠? 그렇겠죠.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국감에서 있었습니다. 인트로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작년에는 국정감사를 치렀던 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국정감사를 이번 국감 끝나고 나서는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작가 유니온 지난번에 한 번 시간 얼큰하게 내서 집행부 여러분들 만나뵙었죠. 그분들이 너무 시끄럽고 말이 길어서 싹 물갈이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하셨는데 편집하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다. 무슨 소리에 박시혜 사무처장 무슨 말이나 했습니까? 언론 노조 방송작가 유니온의 이미지 지부장님과 김순미 사무국장님을 XSFM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미입니다. 네. 국감에 어떤 분이 출석을 하셨습니까? 이미지 제가 출석했습니다. 원래 본인의 3인칭으로 부르십니까? 지금 듣는 걸로만 하시니까 아 네 네 네. 이미지 지회장님이십니다. 지부장님이십니다. 네. 본인이 출석하셨다. 네. 근데 본인만 나가서 본인의 목소리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우리는 우리 방송 만드는 우리들끼리는 이제 쓰지 않는 게 좋다는 좋은 단어라고 알고 있는 신차 막내 작가 분의 KBS에서 일하는 막내 작가의 인터뷰를 따가지고 거기서 트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직접 방송작가가 녹화하고 편집해서 저희가 국감장에 틀었습니다. 본인 인터뷰를요? 저희 이제 막내 작가 인터뷰를 다른 막내 작가 직접 찍고 직접 편집해서 그렇죠. 노조원들끼리 만들어서 전문가는 넘쳐난다. 그럼요. 거긴 다 방송인들이래요. 그리고 솜씨가 되게 좋아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은 이제 자세 편집을 통해서 들려드리겠고요. 저희 박지혜 사무차장이 편집했어요. 아 진짜요? 거봐야 사람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말하는 재주가 없으니 그런 재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KBS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밤 12시나 일찍 가면 밤 11시 월, 화, 수, 목, 금. 방송 맡은 주에는 토요일까지 6일 일합니다. 상근이죠. 네. 제 책상이랑 의자 있습니다. 정산. 비품을 사거나 하는 것도 제가 하고 국제에 받는 일까지. 그 방문객 등록 주차 할인 신청도 다 45만 원인데 세금을 떼서 43만 5천 원? 방송이 죽게 되면 돈을 못 받는 수건으로 그 외에 뭐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막내 작가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겸업을 한다? 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듯하지만 들으면 생소한 작가가 안 돼본 사람은 모르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방송작가님 분들 모셨을 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노동 생태와 노동 강도인 것도 막내일 때부터도 똑같은 것 같고요. 막내가 유독 심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중간에 나옵니다. 정산을 한다. 주차 정산을 한다. 비품을 사온다. 그게 어떤 게 뭐랄까요. 많은 일을 한다. 혹은 단순한 업무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영상, 귀한 영상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직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kbs 정규 전산이라고 그러는데 직원 아이디어 비번을 갖고 전산에 들어가야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직원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주차 등록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를 pd님이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본인 아이디어 비번을 작가한테 주고 작가가 임의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직원과 같은 일을 시킨 거의 상징처럼 보통 그렇게 아이디와 비번을 주면서 그러니까 권한을 넘기면 안 되는 일에 권한을 넘긴 거잖아요. 아이디와 비번을 아랫사람한테 주면서 일을 맡길 때는 둘 중 하나죠. 엄청나게 친하던가 하나도 안 무섭던가. 이게 사실은 너무나 만연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kbs와 박농작가 노조와 간담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kbs에 근게 높은 분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징계 사유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 거의 대다수의 정규직 pd님과 기자님들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4번 아이디 비번을 임의의 비정규직자에게 주고 임의 등록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막내 작가가 사실은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런데 왜 직원으로 안 쓰고 프리랜서라고 쓰며 풀이 없는 프리랜서라고 쓰는지 거기서 문제지기를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했습니다. 풀이 없는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마지막쯤에 나왔지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했지만 맨날 똑같은 직장에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 퇴근한다. 사실은 저녁보다 늦은 시간에 더 많이 퇴근하기도 한다. 저는 방송국에 pd분은 어쩌다 이렇게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이 일을 시작하고 본인이 뛰어가서 청산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다 이런 거겠지. 생각도 안 했어요. 기억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는 pd는 거의 없다. 리모트로 시킨다. 카톡으로. 그리고 그게 아마 지금 당일 어떤 거였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됐으면 작가가 있을 것이다.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뭐 주차정산이 되게 나쁜 일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게 아니라 모든 거대한 조직을 가진 회사는 비품이나 상시행정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을 도맡을 전문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정규직입니다. 시시콜콜한 복잡한 일들을 수행해 주죠. 왜 이렇게 우리 사무실이 스무스하게 굴러가지 궁금해하면 그 사람들의 역할인 거죠. 그게 비품이 됐든 주차정산이 됐든. 그런데 그걸 비정규직인 작가한테 모두 다 떠막히고 있었다. 그 증거가 사측에서도 인정하듯이 그 일은 정규직이 해야 되니까 아이디와 비번을 준 거잖아요. 조금 하나 더 들어가면 사실은 kbs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을 전담하시는 분들은 주로 파견직으로 씁니다. 전문화 하시는 파견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파견직이기 때문에 사대보험도 되고 등등 되었고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 아이디 비번을 받았을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파견직으로 쓰지 못하니까 나눠서 막내 작가들에게도 그런 일을 함께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 정규직 PD님들이 다 아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꽤 레어한 것이었다는 걸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 저는 이런 류의 증언 같은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작가 유니온의 작가님들을 배웠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비정규직이 조직화된 곳이고 조합원들이 우리 조직 믿고 회사 가서 큰소리 치고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 노조가 뭔데? 정말 쉽지 않았죠. 뭐냐면 국감 갈 때도 막내 작가가 내가 회사 들어온 지 작가 시작한 지 1년, 2년 됐어. 사회생활 시작한 지 1, 2년 됐는데 이게 이렇게 부당하다는 걸 국회의원도 들을 곳에 증언을 한다? 아무리 얼굴을 가려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희가 막내 작가 증언을 섭외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요. 사실 막내 작가들이 노조 가입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해요. 노조 조합원이라고 이게 알려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봐. 아니, 프리랜서잖아요. 섭외 전화가 안 오겠죠. 그래도 선배 작가도 싫어할 수 있고 PD 알려지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막내 작가들이 노조 조합원 가입도 싫어하는데 국감의 증언을 한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국감의 증언을 세워야지 이 막내 작가들의 실상을 알릴 수 있다 생각하고 섭외를 했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럼 국정감사 한 달 전부터 피해를 입은 작가를 구하셨다는 거네요? 네, 국정감사는 저희가 10월에 국정감사인데 저희가 8월부터 준비를 했고요. 작년에 9월부터 준비했더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국감 준비라는 게 이렇군요. 네, 올해는 좀 빨리해보자라서 해가지고. 지부장님이 방금 손을 잡아주셨어요, 사무국장님. 저기 볼펜을 짤깍거리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와, 방송인들. 제가 감탄했어요. 작가님 의원하고 방송한테 되게 좋아. 저녁에 얘기하잖아. 저는 웃음도 참고 있습니다. 속으로 감탄했어요. 국장님, 이어주세요. 네, 그래서 8월에 찾아가는데 실제 의원실에서 제대로 국감 질의를 하려면 7월에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부족한 시간 내에 준비를 했고 막내 작가를 구하는 것부터. 그런데 증인, 참고인 신청하는 기한이 있었어요. 전에 열심히 섭외를 했는데 섭외가 안 돼서 참고인으로 저희 지부장님만 나가시게 됐는데 그 신청 기한을 넘겨서 막내 작가분이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그때는 예규에 따르면, 령에 따르면 국감장에 나서실 수는 없게 됐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찍으셨군요. 저희는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아, 청취자 여러분, 이게 국감을 치르는 민원인의 실제입니다. 그러네요. 아, 8월에 들고 오면 의원실에서 7월에 들고 오라고 한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8월에 여의도 국회가 정말 파리대가 많이 끓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죠.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들도 국감에서 들고 나가고 싶어 할 테고. 네, 네. 다행히 받아주는 곳이 있었네요. 네, 저희 사실은 방송작가 지부 현안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방에는 방송사 출신들도 계시고. 네, 그러신데 특히 이번에는 이정미 의원님께서 특별히 저희 방송작가 노동권 문제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권 문제에 했었고요. 아, 환노위에도 올렸겠군요. 이번 현안은 환노위입니다. 지금 국감은 환노위 국감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과방에서는 계약서 문제에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논의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차원의 저희가 사실 상임위들을 다 들어갑니다. 국회를 잘 썼네요. 저희 직업이죠. 아까 다른 지금 조합하시는 활동가 여러분들도 우리 방송 많이 들으시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국회를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경쟁자들이 먼저 다 티오를 잡아먹었으니까. 그렇죠. 모두가 들어가진 못해. 그래도 여당 가도 받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뭐. 본인이 직접 뛰셨을 테니까. 네, 저는 영압 노하우이기는 한데요. 살짝만 알려주세요. 내가 국감에서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취자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감이 사실 실제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사실 못 받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감이 이게 지금 한철 장사 되도록 큰 장사예요. 큰 판이거든요. 그래서 큰 분들도 이제 처음 와서 장사하고 싶어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먹잇감 드리는 거죠. 장사는. 그렇죠. 제보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3개의 상임위에 본인들의 이슈를 올렸다. 네. 그러면 이제 의원실 찾으러 가는 일하고 출석할 참고인을 준비시키는 것. 네. 그 일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제일 먼저 이번 국감의 2019년 국감은 어떤 현안으로 갈 것이냐. 예를 들면 방송국적과의 문제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가장 처음 시작할 것인가. 이렇게 저희가 소위 말해서 저희 내부 논의를 미리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여름 정말 한여름에 더울 때부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환노회에는 예를 들면 막내장과 노동권 문제. 요계약 문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과방인은 서명계약 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정리하고 어떤 의원님들과 작업할 건지는 저희가 정하고 의원님 만나 뵙고 그분들께 저희 자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측은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실제적으로 증언자도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국회의원님이 질의할 것까지. 방송작가 노조 한정 스킬이네. 그거는 우원실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름이 조국인 방송작가가 있었으면 법사회에도 들어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아니 뭐 방송작가들을 위한 방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한테 참고 재료가 되겠는데요. 질답도 써줘라. 위원회에 맞는 전략 준비해라.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또 저희가 하나 자랑하자면 7분 안에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7분 안에 맞추는 능력까지. 마이크 꺼지기 전까지.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저희가 충분히. 그럼 국감에서 7분 동안 준비해서 나가신 얘기가 이제 위원회별로 그런 얘기들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국감을 하고 높게는 방송통신위원장 낮게는 그거보다 근처에는 방송국의 사장부터 경영진들 이런 데들까지 다 국회의원한테 한 소리 들은 두렵잖아요. 국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국감 끝난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서 실제 변한 건 없는데. 하긴 올해는 안 됐죠. 그렇지만 이번 국감에서 특히 제가 출석했던 제가 참고인 출석했던 환루의 국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사자로 서 있었는데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 kbs 간부가 출석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정미 의원님 씨를 신청한 게 아니라 한국당 의원님이 신청하신 증인이셨는데 공교롭게 kbs 간부님 계시니까 이정미 의원님 질문을 하셨죠. 온 김에. 아니요. 저희가 원래는 이정미 의원실에서 kbs 증인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게 한노이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여야 합의로 안 된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강요상 의원이 kbs 관계자를 또 증인 신청을 하셔서 그분이 나오게 된 거죠. 다른 건으로 나온 건가요? 네. 다른 건으로. 온 김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강요상 의원의 패턴을 우리가 아니까 예측해 보자면 뭐 이렇게 친정부적인 소리만 하고 있냐 족치려고 불렀는데 마침 걸렸다. 이게 재밌어요. 그분이 안 나오셨으면 사실은 kbs 질의를 또 못했을 수도 있죠. 참고인이 되셨을 뻔한 신입 작가는 kbs 소속이신 분 걸 뽑아놨으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kbs가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kbs만 유독 나쁘다거나 kbs가 유독 작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송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kbs는 피감기관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감철에는 그래서 kbs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 막내 작가들을 조직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간부님께서는 당연히 증인으로 나오신 거고 그분이 방송작가 노조와 교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분은 심지어 선서까지 한 증언자시거든요. 그래서 방송작가 지부와 교섭을 하지 않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까지 받게 되십니다. 본인이? 네. 맞습니다. 사장님은 멀쩡해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작가 노조와 kbs는 반드시 교섭에 나서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 교섭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여름쯤에 7월 정도의 연락이 와서 교섭을 하기 어렵다. 아직 방송작가도. kbs가 방송작가 노조와 교섭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7월에. 지금은 좀 어렵고 더 파워풀해지면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좀 뭐 kbs 입장에서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kbs는 7월 당시에 각가 노조에 그런 얘기를 한 거네요. 우리는 너네를 노조로 취급해 줄 수 없다. 사실 뭐 그런 거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교섭할 수 없다라는 건. 그런 워딩은 아니었죠. 그런 워딩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교섭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나 이미지 부장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제 선서한 그 양반이라도 법에 매었다. 우리랑 교섭 안 해주면. 그런데 국감장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실무협의를. 몰랐구나. 그런데 그 말은 할 말 없으면 하는 말이거든요. 보통. 진짜로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구와 누구와 누가 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모르는 질문 들어오면 담당자들이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KBS 간부는 위증을 한 건 아니네요. 테크니컬리. 왜냐하면. 실무협의도 진행한 적은 없죠. 내부 숙려 중이었습니다.의 다른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장님이 앉아 있었어. 그것을 증언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서 협의 중입니다. 다만 이제는 협의가 진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의. 우연히 얻어 걸렸군요. 좋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의 아주 큰 성과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도 이제 계셨는데 저희 방송작가노조를 이제 정식노조로 인정하시고 고용노 장관님께서 직접. 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합법노조라고 말씀 육성으로 하셨습니다. 참 저희가 국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국감장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일이 바뀌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그것이 이제 모두 7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말이에요. 나이는 각기 다를지 몰라도 노동에 대해서 언제 공부해 봤냐에 따라 세대가 갈립니다. 되게 오랫동안 예전에 노동운동 하다가 정치권으로 껴든지 오래됐다거나 오랫동안 노동운동. 예전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학으로 돌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규직이 없는데 도저야? 네. 그럼 이상해한단 말이에요. 세대 차이 나는 거죠. 뭐 장관도 그런 인사 중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지금의 장관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네. 수확이 많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저희 막내 작가 증언이 있었잖아요. 막내 작가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절구감장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되게 선명하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7분 지나서 약간 못다 한 말 한마디 더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실태조사 해보고 심각하면 우리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하는 실태조사인데 그 방송작가 지부가 도와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거의 자문기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 안 받고 용역해 주는 중이다. 그걸 모르고 모르고 한 말이었군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실태조사라는 것이 막내 작가의 근로실질을 대단히 정확하게 잡아내게 되던 어려운 실태조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답이 안 보이는 어떤 앞에 절차를 놓고 그 절차 해보고 할게라고 하면 사실은 안 하겠다고요. 똑같은 답이어서. 국가물실 많이 나온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실태조사 내가 제일 잘한다. 그 실태조사 보고 근로실질 감독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안타깝다. 이건 전형적으로 빨리 근로감독하게 들어가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렸습니다. 모르고 한 소리죠? 실태조사 나중에 해보겠다 그러면 나니까 끝나고 보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그걸 돌려서 확실히 들어가서의 수학이 제가 자료에서 볼 때보다는 상당히 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김순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부터 두 달간 이 국감의 7분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뭐 오늘은 안 나온 조합의 간부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합활동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래서 위로해드렸어요. 원래 상근활동가 몇 년 해보면 인간애가 싹 사라진다더라. 바로 지금 준비 안 되는 얘기가 탁 나왔는데 한숨을 푹 시작하잖아요. 이 위지 지부장님이? 제가 이제 지부장 처음 뵙었을 때 아주 오랫동안 노동운동 상근활동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부장의 몸에는 사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언이잖아요. 신참을 위한 거냐. 왜 신참이시냐면 임진지 지부장님은 노동운동 하던 사람이 아니라 방송작가 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 원래 사리 나오는 자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참고 해. 이런 말이었던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래서 도입된 표준 계약서든 아니면 이 방송작가들이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규정이 적혀있는 또 무슨 방송사의 내규가 더 생기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덕을 보는 후임들은 보통 활동가가 잘했군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있겠군요. 네. 네. XSFM입니다. 모발에 힘이 없고 너무 얇아요. 빅그린이죠. 스트레스성 탈모라는데 어쩌죠? 빅그린이에요. 윤기나고 풍성한 머릿결 저도 만들고 싶어요. 네. 빅그린이라니까요. 아무거나 쓸 순 없잖아요.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 투스리에서 헤어로스까지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NK365 내 옆에 탄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340회 토요일 순서 방송작가 유니언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뉴스외전 MBC 뉴스외전과 관련된 사건인데 정치적인 워딩이 필요하니까요. 조합도 이것을 사태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십니다. 방송작가 유니언은 무슨 얘기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저희 순미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결합해서 하셨거든요. 김순미 국장님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조합원 작가님이셨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이 방송국 가을 개편 첫날이었어요. 그런데 평상치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고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 자리에 모르는 작가님 한 분이 와 계셨고 본인이 준비해온 아이템 발제하고 뭐 했는데 그날 일을 배정받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불러서 작가님과는 개편을 해서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출근을 했어요. 회의를 정상적으로 했지. 회의 끝나고 원래 회의에서 오늘 내가 할 일을 배당받았던 시스템인데 오늘 내 일이 배당 안 된 거야. 그래서 쭈뼛쭈뼛 오늘은 내가 배당내는 일이 없나 하고 이렇게 있는데 팀장님께서 회의 끝나고 잠시 볼게요. 하면서 갔더니 그날 개편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개편과 함께 너의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그만하고 싶니? 일주일 더 하고 그만하고 싶니?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작가님과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일주일 정도 드리면 될까요? 그다음에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는 그럼 얼마를 더 드리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서명 계약이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남아 있었고요. 여기는 지금 계약을 한 상황이고 서명 계약서가 있었고 계약 기간이 12월 31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떤 집 전세, 방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연말까지 계약 기간이야. 그런데 주인이 띵뚱하고 눌러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너 오늘 나갈래? 너 짐 쌀 수 있어? 그럼 너 오늘 나갈래? 좀 시간 필요하니? 일주일 뒤에 나갈래? 일주일이면 집에 살 수 있겠니? 더 원해? 알겠어. 그럼 조금 더 줘볼게. 너 얼마나 원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년이요.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 나 여기 살 수 있는 권리가 여기 연말까지는 있는데 이 집주인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나에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건데 해고 통보, 문제가 있는 해고 통보지만 해고 통보를 하기 전에 이미 대체 근로자가 출근해 있는 거는 너무 빠르지 않나요? 출근이? 왜냐하면 이제 그날이 개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측은 이미 개편을 했고 개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새로 일할 사람을 불렀고 그러니까 이미 된 건데 그 통보를 그 통보를 사전 통보가 아니라 당일 통보였다. 그것도 심지어 출근하고 그럼 이 사람의 출근이 빨랐던 게 아니고 통보가 한참 늦은 거군요. 그럼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예를 들면 사실은 방송사는 본가일마다 개편을 하잖아요. 그럼 가을 개편을 해. 그러면 예를 들면 개편 한 달 전에 만나서 이번 가을에는 어떻게 개편할까? 개편하면 이코은 어떻게 바꿀까? 이 작가님과 작가님에게 예를 들면 이렇게 개편했을 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여쭤보고 그 작가님이 수행할 수 있겠어요? 혹은 나 그거는 못하겠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개편에 안녕하시죠. 이런 식이 정상인데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당일이 개편 시작 1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정상 출근 그랬는데 어떤 작가가 출근에 와 있고 그 사람이 너는 오늘부터 그러니까 개편 때부터라고 했죠. 개편과 사측은 너와 안녕인데 너는 얼마나 더 원하니? 이런 식의 방송작가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프로듀서와 작가들이 모여서 아이템 회의를 하고 생각보다 내놓는 결과물에 아주아주 중요한 역할이란 말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상당히 많은 따라서 개편 전에 뭘 회의하더라도 알 수 있는 위치예요. 모르고 얘기 안 했다는 건. 이게 이제 특성이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되게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도국 프로그램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한 시간짜리 안에 여러 개가 이제 둘 말하는 뉴스 대담이 들어가는데 그 대담 하나를 전담했던 작가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담의 형식과 이 코너 성격을 어떻게 바꿀지를 이 작가와 논의하지 않고 사측이 보도국이 어떤 상정하고 그것을 수행할 다른 작가를 이미 채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님의 일자리를 이제 없게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개편 당일 통보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가는 해당 사측과 12월 31일까지 명시된 기한이 명시된 서명제여서 체결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잘 아시겠지만 오늘 녹음 버전 이 시간에 사실은 이게 지금 MBC와 저희가 원만하게 지금 해결이 된 상황인데 잠시 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건 사실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이 명백한 이 계약 내용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래서 MBC가 기본적으로 이 계약 위반과 관련돼서는 명백하게 이제 해명 유감표 하신 거거든요. 그 계약서가 불공정하든 말든 그 얘기 잠시 후회하고 불공정해요. 잠시 후회하고 계약서가 불공정하든 말든 그냥 세상을 같이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하면 회사와 비정규직의 계약이에요. 비정규직은 보통 일정한 퍼포먼스를 내주기를 바라면서 잘하면 더 데려가고 올려주고 못하면 자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일날 잘리는 걸 알려면 KBO 1군급의 연봉은 받든가 그렇죠. 붙박이 주전급의 혹시 흔한 일인가요? 이걸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기 드문 경우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어느 날 똑같이 출근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었던 경험이 있는 작가들이 많은가요? 상무국장님 그런 제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오늘 상반기에 상담받아서 해결했던 사건인데 상황극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누가 내신 누가 내신 아이디어예요. 그거 지워주세요. 대본에서. 다음날 녹화가 있고 전날 열심히 대본을 쓰고 있는데 다음날 녹화예요. 그럼요. 대본 열심히 써야죠. 그런데 작가 구인공고에 이 프로그램 작가 구인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또 전세로 비유를 하면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내놓은 거죠? 네. 이 방이 이미 나간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네. 직방에 올라간 거야. 이 방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앉아있는 내 방이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가 온 거죠. 너 그만두기로 했어? 네 방이 공고에 올라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듣게 된 거예요. 대본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나 말고 나 말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해고사실을 알고 있어.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부로 그만한다며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오늘 올라가지고 내가 그만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너 오늘까지인걸?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저희 노조의 제보가 왔고 같은 MBC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거는 왜 그분만 모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하기도 좀 다르겠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해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계약해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 해당 피해자에게 당일 통보되는 상황에 또 다른 케이스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통보가 예정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MBC라고 밝혀도 괜찮나요? 지금 결과 또 잠시 후 여기드리겠지만 사과도 했고 정규직들한테 좀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 정규직으로 법의 계약서의 보호를 받으면 이 감정을 절대 모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작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선배들을 통해서 동기들을 통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 나왔더니 내가 잘렸더래. 정규직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동탄압을 하고 싶어도 제일 심한 게 뭐죠? 빈방으로 보내는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잘리지 못해요. 이렇게 야 너 그거 알아 너 잘렸대. 이게 안 나온다고. 네. 그렇죠. You know what? 이러더니 물론 회사에 불을 지른다거나 돼지를 한 네 마리 데리고 온다거나 그러면 잘릴 수 있죠. 손해를 입히고. 그 일이 꼭 이제 1인 시위가 이어진 것은 그 피해를 입은 그 작가님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유니언에서 도와주고 뭐 이런 건가요? 저희가 같이 했죠. 근데 이제 작가님이 보니까 무슨 정의당의 박창진 씨 이분은 대한항공사 안오조 그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분도 나가서 땅콩이한 피해자. 저희가 조합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했고요. 근데 이제 본인 작가님 피해자가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저희 이제 조합원들이 많이 나와서 유인물 배포도 하고 좀 이것들이 이슈화가 되니 아까 말씀하신 박창진 사무장이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같이 연대 1인 시위 하고 싶다. 그건 뭐 당 차원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군요. 정의당에. 그래서 오셨고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도 오셨고 한비센터랑 같이 또 연대해서 저희가 커피차 행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MBC 내에 다른 비정규직 직군 분들도 1인 1인시로 함께 서지는 않으셨지만 점심때마다 와서 여러 단위로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정규직 이신 분으로 일하고 계신 함께 일하셨던 보도국의 다른 분들도 수고한다 쓴다 이렇게 지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냥 지나가 누리꾼 스퀘어의 넓은 광장 그쪽에 서 계셨죠? 이거 손 이거. 그거 이러고 있는 거기요? 거인상 거인상. 거인 앞에서.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하게 꼭 제가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심지어 그 유수회전 출연진 출연진이 나서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출연진조차 진행하시는 진행은 아니고요. 출연진이에요. 경제평론가 있는 것인데 출연진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당하다 함께 실명 드러내고 지지편명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문제 제기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방송사가 상당히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동료 작가가 같이 업무를 중단한 것도 있죠. 맞죠. 그게 제일 먼저 시작이었죠. 유수회전 동료 작가 한 분이 같이 이런 부당함을 옆에서 목도하고 같이 이 팀에서 일 못하겠다. 저도 업무를 중단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힘든데 이게 제가 호흔하는 말입니다만 비정규직 조직화가 왜 어렵습니까. 파업을 선언하면 갈아끼기 쉬우니까. 그렇죠. 근데 연대해서 아 나도 못해 이거. 들어와서 못해.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선택이죠. 왜냐하면 나도 언제 그렇게 짤지 모르는 거니까 차라리 이거를 부당하다고 알리는 쪽에 힘을 더 시차라는 판단이잖아요. 동료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쉬웠으면 90년대부터 됐지. 그럼요. 물론 쉽지 않죠. 말씀하니까 두 분의 말씀을 함께 담았는데요. 이게 절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었지만 그만큼 또 그분에게 이게 되게 절실하기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경우 언제 나에게 이런 피해라기보다 이런 것들이 반복될지 모른다. 내가 당했을 때 누가 내 편을 들어주지? 그럴 수도 있고 이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 관행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셨고요. 그래서 함께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여러 분들 그러니까 피해자분의 굉장히 강력한 의지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많은 분들의 뭐랄까 동참 지지 연대 이것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MBC에 정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유감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동운동의 스타가 된 분을 한 분 알고 계십니다. 그 뭡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작가 유니온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40분을 떠들었는데 지금 국감 때 유니온이 잘한 얘기 그리고 MBC 뉴스 회전 사건 터졌을 때 유니온이 잘한 얘기 그럼 이제 계약서 문제에서 유니온이 잘한 얘기 이거 한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인 시위하면서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아이씨 방송을 나가고 나서 그래요. 주세요. 받는 게 있어야지. 오마이뉴스에 방송작가들은 왜 항소를 포기했나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까? 그 글을 보고 저희 작가 조합원들이 대단히 감동을 했는데 도대체 이 글을 누가 썼을까 글을 보니 노조 조합원이 아니에요. 본인도 대단히 많이 방송작가의 고충을 겪었고 뉴스 회전처럼 그렇게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여서 베테랑 방송작가 지금 백수다. 그런데 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노조에 가입해야지 딱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누굴까 글도 너무 잘 써서 빨리 찾아서 같이 노조 일을 해야겠다. 영입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또 바빠서 찾지는 못하고 영부영 지나가는데 이번에 뉴스 회전 1인 시위를 하는데 집이 용인인가 그러신데 2시간 걸려서 찾아오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직접 응원하러 정체를 드러내셨군요. 찾을 땐 못 찾았는데 저희가 찾을 때는 못 찾았죠. 그런데 그분이 직접 1인 시위를 응원하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다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데 그게 그 알씨를 듣고 나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분은 약간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 베트맨 같은 속성이 있네요. 왜요? 찾으면 안 찾아지고 필요함은 나타나고 그렇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래 방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방송작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MBC가 지금 제가 미디어은일의 기사도 보고 MBC에 내놓은 유감표명의 문서도 보고 하니까 자본의 용어로는 협상 의지를 드러냈고요. 노동의 용어로는 항복했네요. 항복했네요. MBC가 일단은 저희가 낸 성명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MBC의 담당자 총책 책임자분께서 대단히 선의를 갖고 이 문제를 풀으려는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콘텐츠 상생협력위원회 조은행위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은 MBC 노조위원장 주신이지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전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되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깊은 선의가 없다면 사실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 선의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 해결하고 풀려고 노력해 주셨고 감사드리고 MBC가 선의를 가지고 항복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감명한 건 사실은 누가 나서더라도 그 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계약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랄까요 중간에 이제 이미 종료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노동적으로 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감에는 아마 최승우 사장이 MBC 사장이 나와서 아 이번에 제가 이제 갔던 한노이 그 날 종합국감 날 마지막 날 종합국감 날인데 네. 그날 공교롭게 MBC 증인 증인이 없으셨어요. 저희가 일단은 이걸 못 다뤘는데 그때는 공교롭게 다른 재판이 있으셔가지고 예정되어 있던 MBC 증인 못 다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10월 14일에 아 그거는 이제 과방이 환노인 말고 과방이 과방이 국감에서 이제 박선수 의원실에서 표준계약서 문제를 제기했고 최승우 사장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 아 그때는 이제 박문진 이사장 박문진 이사장이 나와 있었다. 오후에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제 저희는 저기 비서관님 통해서 전달받았죠. 최승우 사장님이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조금 많은 분들 아시면 될 텐데 국감이 이제 공개 국감이 있고요. 그렇죠. 공개 국감장이 아닌 곳에서 거기서 시간을 미쳐 넣을 수 없다면 네. 그래서 이제 비공개 업무보고가 있는 거죠. 국회의원을 상대로 질의서를 국회의원실에서 보내고 네. 해당 기관장들은 해당 기관장의 이름으로 답변서를 보내오고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몇 달내로 처리항도 보고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박문진 비공개 보고 상황에서 그 최승우 대표님이 이제 방송재가 계약서 관련돼서 전형적으로 더 이제 방송재가 직권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더 나은 안 계약서 필보상 규정 안은 안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제 기억에 작년에는 KBS가 표준계약서를 안 쓰다가 욕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걸 자료조사를 하면서 욕을 먹은 다음 날 기사가 떴어요. KBS 표준계약서 전면 도입 이러고 맞아요. 마치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MB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사가 아직 없더라고요. 네. 작년에는 MBC가 계약서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죠. 그래서 너무 마음 놓고 있었나 봐요. 네. 그리고 올해도 이게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공개 자리에서 나오고 갔던 얘기들이어서 당연히 언론에 지금 공표될 상황이 아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도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사실은 조금 다른 결의 얘기인데 저희는 보도국의 문제였는데 시사교육국은 지필계약서를 지금 이렇게 써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예를 들면 피해 작가님이 썼던 계약서는 10년 전 계약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서조항이 많았던 계약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교양국에서는 문체부에서 권고한 표준지필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저희 노조의 입장은 일단 10년 전 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지금 표준지필 계약서 부분도 실제적으로 방송작가들의 권익을 담보해내기 부족하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자 하는 게 저희 방송작가 노조의 지금 주장이고요. 아까 그 KBS 얘기에서 나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적으로 작년에 KBS가 대단히 많이 맞았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요. 국감에서요. 네. 그래서 2019년에 국감을 앞두고 지난 여름 저희가 우리 국감을 대응했던 이 여름에 KBS도 함께 분지 돌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표준지필 계약서 계약 체결률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국감이 또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예를 들면 계약서가 5장이면 앞에 거 다 빼고 마지막 한 장 들고 다니면서 사인해. 사인해. 사인 좀 해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몇 번의 책이랬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생기면서 작가들은 원치 않는데 왜냐하면 앞에 게 중요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제보가 올 정도의 얘기가 있었어요. 제보 너무 많았어요. 올해 도장을 넣어오라. 헐. 한 지점. 내부에 어느 꼰대한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텐데 그게 되게 옛날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가 중요한 거죠. 작년 2018년에 깨졌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작가들이 원치 않아 혹은 우리가 진짜 노력해서 몇 퍼센트 했어 이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사실은 계약서 쓰자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계약서에 미친 게 아니잖아요. 계약서가 사랑에 빠집니다가 아니에요. 방송작가 직군의 권익법을 위해서 이것이 아주 마진우선이니까 계약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마지막 장을 들고 와 다 빼고 다 빼고 그냥 사인만을 원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감에서는 사인이 없다. 작가들이 서명 계약서에 사인을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mbc 얘기하면서 그 선의라는 단어를 위원장님이 지구장님이 강조해 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선의가 없으면 하겠다고 해도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벼락치기를 이상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KBS가 도입됐다고 말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에 국회의원들이 KBS 상대로 문제질기 한 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작가들의 권익이 아주 마디노소인 서명 계약이라도 체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정도의 강조였지. 기본 중에 기본. 모든 작가 다 사인받아와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풀려고 한 거죠. 그렇겠죠. 그랬군요. 아마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이 있었겠죠. 그리고 계약 체결률 제출하라고. 제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어조의 기사들 중에 하나가 뒤늦게 착수했다. 허둥지둥했다. 이런 건데 비슷한 얘기 하나만 더 재미있는 거 말씀드려줄까요? 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프리랜서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두 가지예요. 아예 프리하게 살게 해주던지 아니면 프리랜서처럼 프리를 보장하지 않을 거면 근로계약자 노동권을 보장해달라. 이거 두 가지인데 예를 들면 두 개선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근로자가 돼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제적으로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모집 공고가를 보면 다 상근을 시켜요. 상근을 요구해요. 작업 패턴은 일하는 패턴은 상근이에요. 아침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이렇게 상근 그런데 너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 이거를 국가만 앞두고 저희가 KBS만 모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KBS가 피감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쫙 모았던 거죠. KBS에 1년 하셨는데 저희가 1년 동안 KBS 구인 공고를 다 캡처를 했어요. 쫙 모은 거. 의원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밑에 상근 들어간 거를 쫙 모은 거죠. 상근 프리랜서. 한두 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쭉 간 거죠. 그래서 의원실에서 KBS 국감 전에 또 의원실과 피감기관들이 사전에 만나서 조율도 해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방송작가도 이런 자료를 갖고 왔네 한 거죠. KBS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엄마 시정해야 되겠네 이럴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뭐라는지 아세요? 앞으로 상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상근으로 사람을 뽑은데 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니 앞으로 구인 공고에 상근을 빼고 구인 공고로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근으로 일을 시키되 상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앞으로 숨기겠습니다. KBS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럼 의원님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KBS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작가 구인 공고 사이트를 보면 거의 상근이에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이니까 당연히 인의원에서도 KBS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막내 작가만도 아니고 사실 메인 작가들도 상근으로 일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제 얘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KBS가 예를 들면 모든 방송사에 가장 열악한다거나 가장 악질이 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일 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TVN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국감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이거 진짜 이건 사실 시민의 시청료를 가지고 운영되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인간이 되는 방송사이잖아요. 당연히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KBS에서 만약에 이런 볼면 소리를 한다면 어? 왜 우리 갖고 그래? 다 하는데? 어? 우리는 그나마 조금 더 나을 텐데?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지금 대단히 외물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 임직원까지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글쎄요. 시다. 점점점. 저는 저는 KBS에서 저러한 반응이 나온 이유로 알 것 같은데요. 저는 해답은 총액 인건비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상황이 아닌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그 뒤늦게 하라는 단어를 기사에서 보는 게 왜 싫으냐고 말씀드리냐면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나은 상태가 된 걸 가지고 언론은 주로 비난해요. 전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했으니 시작이라도 했으니 칭찬해라 이게 아니고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걸 조금 더 중립적으로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 KBS의 상태나 MBC의 상태나 예전에 비해서 이런 문제를 인정해냈고 그러면 이걸 중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 그러면 내년에 구감이 오기 전에 아니면은 방통위원장이 대정부지리에 불려가기 전에 다른 감시할 방법을 노조든 어디에서든 언론에서든 만들어내서 또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공론화하는 일이 더 생기면 결국 나아지지 않을까 기계를 수리해가는 방식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뒤늦게 고친다느니 이러는 거 되게 기자가 되게 게으른 저널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제가 지금 작가 유니온에 이용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럴만하기 때문입니다. 작가 유니온이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주 회장님을 섭외한 시점에 지금 인기가 끝나신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 바쁜데 돌고 계세요? 후임자도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후임이 없대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조합이 멈추면 이 사업 진행 안 되잖아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작가는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저희가 다 해내는 사람들이어서 제가 임기 끝나기 전에 소위 말하는 11월 12일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저희가 사실은 임기가 11월 12일에 끝나나요? 제가 11일에 취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11일 오전 정도 되면 끝나야 되는데 저희 녹음 기준으로 임기가 열흘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그 전에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를 찾은 건 일단 불러줘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만 찾은 이유는 사실은 이거 방송작가님들 많이 들으시는 방송이잖아요. 자원해라. 네. 듣고 계신 분들 지부장이 되어다오. 네. 자원하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 제가 드리면 잘 모르시는데 뭐요? 이병헌 씨 유재석 씨도 노조 조합원이다. 네. 다른 수위까지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낼 정도의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작가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노동자인가? 내가 나에게 왜 노조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한국인의 흔한 질문 자기에게 돈지는 그런데 그게 특히 방송작가님들 특히 여성 방송작가님들 대단히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재석도 이병원도 필요한 노조라면 방송작가는 당연히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많은 방송작가님들이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친구와 함께 손잡고 저희 노조 찾아주시면 그러면 차기 지부장 문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현행 집행부 다 이기 끝나는 겁니까? 네 이제 뭐 그렇죠 이기 집행부 법적으로는 끝났는데 새로 소위 말해서 다시 꾸려질 때 또다시 가질 분들이 많죠. 자리가 맡겨지지 않을까 강제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공개 구인입니까? 네 공개 구인이고요. 공천해드리겠다. 많은 작가님들 들으시는 작가님들 많이 함께해 주시고 그 작가님들 아닌 분들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또 이제 방송작가 노조위원장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여동생도 작가인데 나 아는 사람도 작가인데 대학 후배도 작가인데 이러신 분들 대단히 많으세요. 혹시 오늘 제가 출연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방송작가에서 진짜 노조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시는 분들 야 노조 좀 가입해 라고 말해 주시고 사실은 노조의 힘은 쪽수거든요. 저희가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저희가 사실은 이 정도 쪽수를 갖게 된 건데 저희 쪽수 더 늘어나면 사실 더 빨리 해결되고요. 방송작가 문제들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쪽수 늘어나면 아마 내부적으로 문제 생기고 힘들어지는 것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힘은 쪽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작가 사실 너무 많거든요. 방송작가가 대한민국은 몇 명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대단히 많이 듣습니다. 활동하면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대답하는데 그런데 진짜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심지어 뉴스 스포츠 다 작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상하지 못하신 여러분 보시는 심지어 유튜브 다 작가 있고요. 그 할실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없어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활동하시는데 그 작가님들이 저희 지금 작가 노조와 함께 손잡아주시고 어깨 걸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 보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불매운동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쪽수는 되게 큰 의미 입니다. 네. 방송작가 유니온하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 퀴즈 제가 지금 지난번에 뵀던 임경빈 작가 어디서 뭐합니까 임경빈 작가님 네. 대답해 주시죠. 네. 지금은 방송 그 뉴스룸을 그만두시고 네. 더 고소득을 올리시면서 유튜버로 나섰습니다. 여기 이 방송의 경쟁자 상대단 대전 이제 거기 되게 커졌죠. 아니 한 달 반 만에 구독자 지난번에 봤을 때 7만 얼마인데 성장세는 한 달 반이 아니고 거의 저는 처음부터 지켜봤었거든요. 어? 임경빈 작가님 이러면서 이 양반 뭐야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뭐 그냥 라이징스타로 등장하자마자 21세기의 한국어 방송 작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그랬어요. 갑자기 근데 저는 그것이 방송 작가이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방송 작가 참 대단하다. 단독으로 자체 컨텐츠를 그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네. 거기에 또 댓글에 그런 것도 왔어요. 지난번에 방송 작가 편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아실 방송 작가 편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기는 회사인 거예요? 그 방송을 보면 cpd고 그렇더라고요. 네. 3명 정도 같이 만든 네. 너무 저희가 남의 영업 비유를 여기서 네. 방송 팩트체크 메인 하던 양반이 지금 극우와 놀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메인에서 한 단계 더 승진해가지고 주말 뉴스룸 메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룸에 손석희 대표님 안 나오시는 뉴스룸을 총책이었죠. 그냥 동네 얼간이가 아니다. 게다가 11월 10일까지는 노조 집행부에 소속이다. 네. 방송 작가 윤희원이에요. 네.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네. 오늘 언론 노조 방송 작가 지부 방송 작가 윤희원 네. 이미지 지부장님 다음번에 뵐 때는 지부장님 아닐 것 같으니까 그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순미 사무국장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죠.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오늘의 방송은 방송국 방송작가 이런 분들 말고요. 그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죠. 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조합을 지금 조직해서 운영하고 운영하는 일을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협상력이 안 늘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101 생기초이긴 한데요. 쪽수를 많이 늘려서 의회를 이용하고 그렇죠. 의원실에는 가급적 빨리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제보하고 그렇죠. 방송작가들한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도 봐가지고 스크립트 다 써주고 놀라는 표정 이런 것도 이모티콘으로 적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상임위에 그렇죠. 다중지원 소신지원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최대한 많이 찔러넣어보시고 왜냐하면 이 전략이 성공하면 처음에는 방송사들하고 정직들하고 혹은 경영진들하고 으르렁거릴 수 있어도 나중에는 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함께 발전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이만큼 발전한 선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때가 2019년인데 아직도 노사가 상생협약하거나 아니면 되게 웃으면서 타결하면 그걸 그냥 경영진 측 빨아주는 데 쓰는 경제지 기사들밖에 안 나와요. 정말 서로 노력해서 잘 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결론이 나오길 빕니다. 제가 아까 TVN 이런 얘기했는데 그렇죠. 다른 민영 방송사들은 얼마나 더 열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나아지려면 방송작가들끼리 이런 소문이라도 돌아야죠. 야 KBS MBC는 이거보다 훨씬 잘해주는데 그렇죠. 이런 소문이라도 나야죠. 그리고 그런 소문이 있으면 나면 CJ같은 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PD들도 돈 그렇게 많이 주고 사오는데 그렇죠. 배우 좋아지겠죠. 그렇죠. 점차 바뀔 겁니다. 공공기관부터 바꾸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모범을 보이라는 얘기는 와 모범 끝 이게 아니라 저기가 모범을 보이니까 나는 저기 가고 싶다 하는 인력들이 많이 늘어서 선수란이 되길 바라는 그런 겁니다. 네. 네. 보통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업계 표준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앞서 있는 기업이 하는 게 맞습니다. 340회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건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다음 주 그 하실도 이미 빡빡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의 토토하고 요승김 피디였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 I, B, W, K